안녕하세요 코드 드래곤입니다 오늘은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하는 방법 알아보겠습니다 단계단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서 좌측 하단에 있는 윈도우 아이콘에서 마우스를 우클릭합니다 나오는 메뉴에서 윈도우 파워쉘 관리자 메뉴를 클릭합니다 예 버튼 클릭합니다 그러면 파워쉘이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이 됩니다 오늘은 윈도우의 파워쉘을 관리자 권한으로 실행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الن Templar 인 laundry 안 ki 내놓을 sí 30 WH ну 연구 10 WH 11 11 12 13 14 13 13 14